SD카드의 자료 이동하는 방법 스마트폰 내부 저장소에 있는 자료를 SD카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의 편의 기능 폴더를 열어주세요. 편의 기능 폴더 안에 있는 파일 관리자 앱을 실행시키세요. 이동하려고 하는 파일이 있는 폴더 위치로 이동하세요. 이동이 완료되었으면 우측 상단 메뉴 기능 버튼을 누르세요. 메뉴 리스트 중 이동을 선택하세요. 이동시킬 파일을 선택하세요. 이동시킬 파일의 선택이 모두 끝났으면 우측 아래에 있는 이동 버튼을 누르세요. 이동할 위치 선택 화면에서 SD카드를 누르세요. SD카드 항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SD카드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SD카드를 스마트폰에 삽입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세요. 이동시킬 폴더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세요. SD카드로 자료 이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